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해외 뉴스, 외신 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날짜는 7월 5일이지만 미국은 7월 4일이에요. 그래서 독립기념일 관련한 뉴스,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 보여드릴게요. 같이 볼게요. ABC 뉴스고요. 같이 봐요. 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집에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깨에 어깨에 대고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러시모라고 하는 산 이름인데요. 여기서 지금 전혀 노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지금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 안 쓰고 국경위를 축하하러 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죠. 네, 저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역대 대통령들 만들어 놓고 네, 저기가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인데 네, 이 사람은 거버너 주지사인데 사우스 다코타, R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분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은 쪽이죠. 네, 저기 많은 마스크들이 다 옵셔널이래요. 그러니까 선택사항 네, 며칠 전에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독자적으로 조금 더 강조를 했어요.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쓰고도 나오시고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조금 다르게 나오시거든요. 네, 이분도 되게 자주 나오시는데 제가 이 방송도 봤는데 계속 이렇게 앵커가 물어봤거든요. 쓰는 게 맞냐, 아니냐가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쓰라고 하자 지금 이것도 문제한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분은 지금 워싱턴 DC에 있죠. 그러니까는 저기 갔다가 또 여기 와서 지금 또 그런 행사에 참가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것도 지금 will be optional이라고 그러죠. 지금 얘기하는 것도 30만 개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을 건데 손에 쥐어지고 그냥 will be optional이라고 그러죠. 그냥 약간 이게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돌려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 음, 또 여기 볼까요? 이것도 A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름인데 굿모닝 어메리카라고 네, 하는 이것도 뉴스 채널이거든요. 네, 같이 볼게요. 네, 노 소셜 디스턴싱, 노 마스크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을 감수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사를 취소해도 뭐 할 판에 사우스 타코타까지 다코타까지 날아가서 네, 거기서 또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개덜링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워싱턴 DC에서도 반매 행사를 할 건데 전혀 뭐 마스크를 꼭 쓰고 모여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에 대한 놀라운 어떤 그런 뉴스죠. 네, 이렇게 뭐 네, 이거 해마다 하는 거거든요. 저 불꽃놀이 해마다 하고 축하하고 네, 그러는데 엄청 큰 국경일이에요. 최고 큰 국경일인데 미국에서는 미국 생일이라고 하고 거의 근데 지금 네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자기 이제 그 11월에 있는 그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의식해서 말을 하고 연설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걸 의식해서 했다고 하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가 있는 것도 이제 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여전히 프로테스트를 하는데 이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옛날에 그 4명의 대통령들이 다 옛날에 그 식민지화시키고 뭐 집단 학살도 하고 그런 원주민들 내쫓고 한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저기서 이제 행사를 하고 그러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네, 지금 트럼프 캠페인 하는 어떤 예, 이건 이건 유럽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대선을 지금 대선 준비하는 어떤 그 주자인데 이 여자분이 네, 아까 보셨겠지만 이 트럼프 장남 아들이랑 만나는 사이인데 연애하고 있는 사이인데 네, 이 여자분이 지금 양성 반응 나왔거든요. 양성, 코로나 양성 나와서 근데 이 네, 아들은 아닌 걸로 음성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 자가정리 들어갔고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대선 준비하면서 네, 사우스 타코타에서 이제 뭐 차로 DC로 이제 동부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툴사에서도 오클라우마 툴사에서도 뭐 전혀 마스크 안 쓰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사우스 타코타가 어딘지 보면은 음, 사우스 타코타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전부 네, 이 산이 이제 유명한 산 대통령들이 이제 있는 이런 스태츄가 있는 산이 나오고 위치적인 건 여기 나오죠. 중서부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별건 없어요. 그냥 굉장히 시골이고 이렇게 소가 다니고 그냥 요거 하나 상징 낀 그런 주인데 공화당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은 당 아무튼 여기서 어 여기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까지 어떻게 차로 이동하면 며칠이 걸리겠죠?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시험시험 가면은 아무튼 펭귄펭귄이었고요. 네, 오늘은 어? 같은 분이시죠? 네,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지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네, 7월 4일 네, 독립기념일 미국 미국 독립기념일의 행사를 하면서 마스크도 전혀 안 쓰고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기사였어요.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ABC 둘 다 ABC 뉴스였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네, 펭귄펭귄이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